금값이 올해 초보다 50% 가까이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올해 금 거래대금도 2조 원에 육박을 했는데, 특히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금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거래된 금 대금은 1조 9,634억 원. 지난 한 해 거래대금 1조 1,286억 원보다 70%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금 거래량도 증가 추세로 지난해 13톤가량 거래했는데 지난달 이미 18톤을 초과했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금 거래대금은 232억 원, 올해 1월 52억 원보다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엔 하루 거래대금이 501억 원으로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금시장 개장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과 미국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 세계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폭증하며 거래소 금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1g당 금 가격은 12만 천여 원으로 올해 초 8만 6천여 원보다 47%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금 실물 시장에서는 금값 급등으로 거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실제 거리는 우리가 금값이 안정이 됐을 때 아무리 단가가 높든 적든 고정이 됐을 때 그런 실물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해외 금 거래소와 비교해도 국내 금 투자 열기는 더 뜨겁습니다. 상하이 금 거래소는 지난달 금 거래량이 올해 초보다 47% 감소했고, 이스탄불 거래소도 1월 대비 20% 줄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중동 지역 전쟁 등 불안 요소가 계속될 경우 내년에도 금값 보공행진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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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